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재고 비트코인 2탄으로 비트코인 화폐발행, 화폐를 발행하는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죠.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완성도 있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실제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 수 있는지 또는 듣는 사람들이 내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뭐 같은 얘기라도 너무 개념적인 재미없는 얘기보다는 흥미롭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또는 또 초보자는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전문가들은 내 얘기가 너무 쉬운 게 아닌지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지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드는데 보시는 분들이 비록 아쉽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저 혼자서 잔고 치고 북치고 다 하잖아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바람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냐면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브리핑을 할게요. 꽤 많은 내용인데 첫째, 현금 거래하고 카드 거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는지 이거 얘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국가 채무, 그러니까 국채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 어이없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군분 원인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2100만 개, 반강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앙화된 조직과 탈중앙화된 조직. 탈중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탈중앙화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잔틴 장군 문제인데 이 비잔틴 장군 문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비잔틴 장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하드폭구된 것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그다음에 비트코인 ABC,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BC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비트코인은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이 10분이고 그리고 블록의 사이즈는 왜 1메가로 고정했는지 왜 이걸 고치지 않는지 이 기본적인 거, 이걸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비트코인은 다른 것처럼 몇 초말에 빨리 하면 될 건데 왜 10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걸 절대로 안 바꾸는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얘들은 그걸 바꿨거든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을 안 바꾸는지 그 철학이 무엇인지 그걸 바꾸게 되면 비트코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물론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유변조가 왜 불가능한지 그리고 비트의 침키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한 거. 내가 온라인상에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 내 돈이 남한테 갔다. 그리고 내 돈이 남한테 갔으니까 그 돈을 받은 그 사람이 내 돈의 주인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걸 증명하도록 만들어 준 게 뭐다? B대칭키 그리고 디지털 서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좌절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게 좌절하실 것 같으면 이 파트를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블록체인은 위조가 가능할 것인지 그다음에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트랜잭션의 전파 블록 생성이 되고 세계에 있는 모든 블록들한테 전파되는 과정들 그리고 왜 블록체인은 소프트 포크가 생기고 하드 포크가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맨플이라는 대체 뭔지 그리고 맨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10분 이 규칙을 깨지 않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 10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블록 생성 시간이 빠른 이유 비트코인은 10분이에요. 그리고 10분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많은 블록체인들은 10분이라는 시간을 간단하게 없애고 더 빠르게 1초, 2초 이 정도로 빠르게 블록을 생성해요. 대체 그 애들은 어떻게 어떤 마법을 불렸길래 그렇게 빨리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키포인트 이건 이건데 제가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이서륨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건데 이거 끝나면 그럼 이서륨은 비트코인과 똑같이 모든 노드들이 채굴에 참여하고 모든 노드들이 POW를 수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애는 10분이 아닌 15초 만에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법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이중 지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중 지불이 어떤 건지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제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아주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목소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동생 찍는 게 편하게 그냥 힘 없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2장이죠.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현금 거래 흔적이 남지 않죠. 내 개인 정보가 남지 않아요. 카드 거래 흔적이 남습니다.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요. 비트코인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온라인이라는 거죠. 온라인이라는 거죠. 온라인? 온라인. 얘는 오프라인이죠. 이 둘은 온라인. 얘는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고 비트코인은 같은 온라인인데 흔적이 남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죠. 인터넷에서 활동을 읽지 말고 현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온라인 송금이나 신용카드 등은 내가 돈을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내 돈을 받은 상대방은 누군지 송금시간과 액수 등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정보들 다 남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노출하고 싶지 않더라도 누군가 알고자 한다면 공개될 수도 있는 영역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화된 조직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정부, 온라인 상이라면 그런 온라인 업체들 다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도 현금 거래처럼 개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중앙화된 조직을 제거시킨 거죠. 비트코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화된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현실에서 현금을 주고받듯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지키면서 개인간의 디지털 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죠. 이것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POW 합의 알고리즘 해시 분산원장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개념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에요. 다음 장만 가겠습니다. 2번 장의 키포인트는 이거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국채를 통해서 어떻게 현금을 찍어내는지 이 현금은 무제한 현금이죠. 제한되지 않은 언리미티드 현금 뿌리기 낙하선 타고 아니지 헤리콥터에서 현금 뿌리는 거 이거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지금 현금을 만들어내는지 현금을 프린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른풋이 세계 경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남자만 벌어서 한 가정을 지키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가요. 진짜.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커져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상황을 촉발한 우리에게 이렇게 암울한 상황 1970년대만 해도 1960년대만 해도 아이 4명 낳고 아빠 혼자서 벌어서 그 4명과 부양가족 5명을 해결했어요. 물론 부족한 점도 없었지만 그렇게 해도 다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 키우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촉발된 것인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미국의 통화, 발행, 올리에요. 물 한 모금은 마시겠습니다.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재무부는 얘기죠. 재무부라고 하면 얘기죠. 자꾸 움직이네요. 재무부가 있죠. 재무부가 뭐예요?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이걸 발행하죠. 이슈가 발행이거든요. 그리고 국가 채무에요. 급증하는 미국 국가 채무가 뭐이시죠? 2001년도에 이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몇 배요? 4, 2, 8, 4, 3, 2 한 2점 몇 배 정도 들어갔죠. 그리고 미국은 21조예요. 국채 발행한 게 전 세계 31% 일본 11조예요. 중국 6조 이탈리아 2조 7천억 프랑스 2조 7천억 영국 2조 4천억 독일 2조 거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G7이에요. G7 얘들이 선전국일지 몰라도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채권은 우리가 본드라고 부르죠. 채권은 본드는 정부 또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차용증이에요. 즉 빚이라는 거죠. 1조 달러를 빌리면 1조 달러를 갚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더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약속하는 증서인 거죠. 국채가 종이 위에 빌린 금액과 내가 갚아야 될 이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종이 위에 적어놓은 그냥 종이에 적어놓은 숫자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부의 채권은 국가 채무라는 것이죠. 정부가 직접적인 상한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확정된 채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하고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혈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두 번째 재무부는 이 채권을 팔기 위해서 채권 경매를 열어요. 채권 경매 이거죠. 이 국채를 누구한테 판다? 은행들한테 판다는 거예요. 은행들한테 이걸 그게 국채를 경매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판대요. 웃기는 상황이죠. 그러면 세계적인 은행들이 와서 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대 은행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 이자를 챙기는 거죠. 은행들은 공개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다시 FED한테 FED한테 판매를 합니다. 진짜 웃긴 구조죠. 국채를 재무부가 발행을 하고 이 국채를 은행이 사서 이 은행들이 다시 이 국채를 누구한테 판다? FED한테 판대요. FED한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국채에 대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연준은 잔고가 없는 계좌를 통해서 가짜 수표를 발행합니다. 이게 아주 웃긴 얘기인데 이거예요. 이제 이 국채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누가 찍는다?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찍기 위해서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그럼 국채를 통해서 돈을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국채에 상당하는 돈을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수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는 영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는데 자기앞 수표를 만드는 거예요. 1조 달러라는 자기앞 수표를. 수표라는 것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에 대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연준은 잔고에 없는 잔고가 없는 가짜 자기 잔고에 아무 돈도 없는데 가짜 수표를 발행해요. 이 수표를. 1조 달러라는 수표를. 이게 수표 발행했죠. 1조 달러라는 수표를 발행을 해요. 왜 가짜 수표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수표에 적힌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계좌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이고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연준은 그 법을 시키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그냥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와 같은 일이죠. 연준이 수표를 발행할 때는 계좌에 돈이 없어도 가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연준이 현금을 발행하는 사기 수법이에요. 즉, 돈을 창조해내는 것인데 아주 놀라운 기술이에요. 사기 기술이죠. 그 후에 가짜 수표를 은행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찍은 가짜 수표를 누구한테 준다? 다시 은행한테 준대요. 은행한테. 은행. 이걸. 은행한테 준대요. 이렇게. 은행은 그 합비를 가지고 다음 국채 경매를 참여해서 더 많은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다람쥐 첫바퀴 신경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은행이 1조 달러를 은행들이 은행들한테 다시 팔죠. 그러면 은행들이 1조 달러라는 돈을 만들어내요. 물론 이걸 프린팅한 건 아니죠. 요즘에 프린팅한 돈들은 시중에 유충되는 양만큼만 프린트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계좌를 통해서 자변 우변으로 개선되는 거예요. 자변 1조 달러 우변 0 쓰면 1조 달러 우변 0 이렇게 숫자 노름이에요. 컴퓨터 숫자 노름이거든요. 1조 달러가 생기는 거고 이걸 통해서 다시 얘들은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경매할 때 여기서 만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사들여요. 그러면 국채는 은행이 사들이고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정부한테 가는 거죠. 정부한테. 정부가 이렇게 돈을 발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국채를 만들어요. 이번에 1조 달러 필요하겠어요. 1조 달러. 그리고 1조 달러에 대한 이자가 연 6% 정도 이렇게 적어서 이걸 발행하면 이걸 누가 산다? 은행이 사요. 은행이. 은행이 사서 이걸 다시 누구한테 준다? 달러를 발행해야 되니까 이 국채를 누구한테? FED한테 주는 거죠. FED는 자기가 돈이 한 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 수표를 발행해요. 은행한테. 그러면 은행에는 1조 달러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미국 재무부가 돈을 발행할 때 국채를 찍어내면 다시 이 돈 가지고 국채를 또 사요. 다람쥐 챗바퀴죠. 국채에 발행하고 이걸 은행이 사서 이 국채를 FED에 판매를 하고 FED는 국채만큼 가짜 돈을 찍어내고 그러면 은행은 그 가짜 돈을 받아서 실제로 돈이 있는 것처럼 그 돈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은 다시 국채 갱매에 참석해서 이걸 다시 국가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한테는 미국 달러가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국채가 쌓이는 거죠. 국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는 이 현금을 다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뿌리고 현금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연방준비제도에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가 있는 거고 얘들은 이 국채에 해당되는 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꼬박꼬박 챙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짜 돈을 찍어서 얘들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돈을 찍어내고 이자를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미국이 어떻게 현금을 찍어내는 데 그 구조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연준이 발행한 가짜 수표도 하나의 차용 증서거든요. 그 차용 증서는 연준에게 가지고 오면 합해를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은행은 연준한테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채는 FED가 가지고 있는 거고 돈은 미국 재무부가 갖는 거고 현금은 달러는 그리고 뭐예요. 은행은 뭘 받는 거예요. 국채를 연방준비제도에 빌려줬기 때문에 얘들은 얘들한테 얼마의 이익금을 보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발행해 주는 또 현금이 생겨서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국채를 발행해 여기에 참석해서 현금을 다시 재무부한테 주는 이런 구조. 현금은 미국 재무부 국채는 FED. FED는 그래서 미국에서 따박따박 돈을 받는 거고 6%인지 5%인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받는 거고 은행도 얘들한테 떡국물을 또 받는 거고 이렇게 돈을 받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FED하고 은행들이 돈을 챙기는 구조.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재무부와 연준이 실체가 없는 그냥 종이 위에 약속 증서를 주고받으면서 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구조. 이게 미국의 화폐 발행 구조인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화폐를 프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거 사기인 거죠. 그리고 이 사기는 우리나라한테 전세계가 다 그 사기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국가와 연준 그리고 은행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국채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 구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난한 지고 있는 거예요. 1970년대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한 명밖에 키우지 못하는 이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명 낳는 게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된 거고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재무부에는 화폐가 쌓이고 연방준비 제조 패드에는 국채가 쌓이는 이런 구조를 완벽하게 세팅해 놨다는 거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은 개인들이 자신의 디지털 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정보를 수록해 놓은 디지털 파일이에요. 이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인 거예요. 이런 거죠. 트랜젝션 리스트. 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젝션이에요. 트랜젝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트랜젝션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게 주소죠. 누구한테 얼만큼은 줬다. 이 하나가 트랜젝션이고 이 여러 개의 트랜젝션을 가지고 있는 이게 트랜젝션 리스트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이라는 거죠. 이런 블록이죠. 이런 블록들. 이런 블록. 이런 블록 안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어떤 정보? 내가 누구한테 비트코인 얼만큼 줬다는 것을 기록한 장부라는 거죠. 이런 리스트가 이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전에 이런 리스트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이런 리스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거죠. 이걸 체인으로 연결시켜 놓는 게 뭐다? 블록체인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블록체인은 어떻게 된다? 이게 컴퓨터들이거든요. 세계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노드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죠. 노드라고 부르고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이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은 원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각각 원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장들의 내용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는 거죠. 쉐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장 내용이나 이 원장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파일 이거예요. 디지털 파일 제가 다시 말하는데 디지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블록 블록을 말하는 거죠. 디지털 파일 어려울지 몰라도 이 디지털 파일은 우리가 블록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블록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원장으로 관리하는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요. 즉, 우리들이 거래한 정보를 체인으로 묶어 놓은 거죠. 블록체인은 이 원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산 원장이라고 부르죠. 분산 원장.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동일한 원장은 세계 여러 곳의 컴퓨터가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만약 원장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컴퓨터가 변경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알립니다. 이 변경사항을 받은 컴퓨터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장을 변경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똑같이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초보자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도 있고 자란 사람도 있으니까. 거래 리스트는 트랜잭션. 이거 하나의 트랜잭션.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누가 누구한테 얼만큼의 돈을 줬는지를 기록한 거죠. 이 트랜잭션 리스트를 블록에 담는 거죠. 그런데 이 트랜잭션 리스트가 한 번에 저장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어요. 비트코인에서는 최대 1800개 정도? 지금은 2500개 정도만 한 블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에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1메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메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가 바로 최대 한 2500개? 3000개 정도? 어쨌든 3000개 미만의 이런 거래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각각 거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하나의 온장처럼 체인으로 연결해 놓는 거죠. 이렇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이 블록체인을 관리하고 있는 게 온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온장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블록체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온장이라는 거죠. 이 온장은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장을 분산돼서 저장돼 있다 해서 우리는 분산 온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온장들의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온장들의 내용은 모두 다 일치돼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라는 게 제 말이고 하지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여기서 여기까지 전파되는데 1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여기에 있는 온장과 여기에 있는 온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의 온장은 일치가 된다. 이게 블록체인의 성격이에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이 장부의 내용과 이 장부의 내용이 틀릴 수가 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고 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노드들이 같은 장부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인 거고 일시적으로 불일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불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걸 해결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발행량은 2100만 개요. 한정돼 있죠. 누구하고 틀리죠? 뭐 화폐를 프린팅하는 누구하고 틀린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간기가 있어요. 4년마다 있죠. 4년마다. 지금 2020년대에 비트코인 반간기가 지나갔죠? 지금 채굴자들은 12.5 비트코인을 채굴 비용으로 받아요. 채굴자가 어떤 거냐면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채굴자라고 불러요. 채굴자. 금을 채굴한다. 그때 그 채굴자들을 그냥 비트코인에서 같이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 이 블록 블록을 만드는 사람 이게 채굴자인데 채굴자한테 새로운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얼마를 준다? 지금은 12.5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들 있죠. 트랜잭션들 이 트랜잭션들을 우리가 할 때 여기에 수수료도 포함돼서 줘야 돼요. 수수료도.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새로 생성하는 채굴자는 수익이 어떤 거냐면 이 채굴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거래 블록에 담긴 이 트랜잭션리스트 안에 있는 각 개인들이 나한테 준 수수료 이거를 통해서 채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채굴이 돼요. 2140년 이후에는 채굴이 안 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이런 채굴에 비한 보상 류오드피를 받지 못해요. 오로지 그때부터는 2140년 이후부터는 뭘 받을 수 있다? 여기 수수료밖에 못 받아요. 그렇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렇다는 거죠. 한정돼 있는 화폐 발행 이게 미국의 그것과 틀린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 철수가 영희에게 만 원을 보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철수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먼저 하죠. 로그인을 하고 자기 잔액을 확인한 후에 영희의 계좌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나 OTP 등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철수의 계좌에서 만 원이 없어지고 영희의 계좌에 만 원이 더해지는 게 지급은행의 업무인 거죠. 돈의 성공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공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확인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록도 은행 장부에 기록되고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은행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장부들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만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부가 없어지면 우리 정보는 모두 다 날아간다는 거 그리고 해커들은 그리고 해커들은 이 단일 지점 은행에 있는 서버들을 공격하면 이 은행 서비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은행에 있는 계좌 정보를 바꿔버리면 계좌 정보를 바꿔버리면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거죠. 온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리 정보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 공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중앙화된 은행은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은행이란 데 물어달라고. 하지만 은행은 5천만 원밖에 법적으로 5천만 원만 까지만 갚아주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속도만 빠를 뿐이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장부를 관리하는 곳은 은행이며 은행에 나쁜 일이 발생하면 우리 재산의 타격을 잇게 됩니다.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즉 은행이 단일 시폐 지점 해크들은 이 단일 시폐 지점 한 곳에 있는 곳 한 곳의 서버를 공격하면 되죠. 아주 쉽게 하죠. 그런데 분산 온장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크가 공격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공격해야 되는데 그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크들은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재산은 잃게 된다. 하지만 은행은 단일 시폐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은행 장부를 복제하고 분산 처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은행은 기껏해야 이 장부를 2중, 3중으로 이렇게 복사해놔요. 그래서 만약 이게 없어지면 이걸로 대체하고 이게 없어지면 이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하지만 3개 다 공격해서 날라가 버리면 결과는 같은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장부가 몇만 개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은행에서만 관리하던 거래 장부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 사본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동일한 거래 장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장부 내용을 동기화시킨다. 즉 동일한 거래 장부를 수천, 수만 대 컴퓨터가 가질 수 있으며 거래 장부가 말소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비잔틴 장부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합의인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탈중앙화된 중앙화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중앙화됐을 때는 중앙화된 정부들이 다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거든요. 합의가 그런데 탈중앙화된 곳에서는 이런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러면 각각 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냐. 합의 왜냐하면 합의가 필요한 거 왜 필요하냐면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위조가 있을 수 있고요. 위조가 바로 사기죠. 그러면 위조인지 아닌지를 얘들이 각각 판단을 해서 합의를 도출을 해야 돼요. 이게 비잔틴 장군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중앙화된 조직이 없었을 때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개인 컴퓨터들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룬 문제이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죠. 비잔틴 장군 문제 적국의 도시를 공격하자면 비잔티움 제국군은 여러 부대가 지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각 부대는 장군들이 통소를 해요. 그리고 장군들은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태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장군들과 합의하기 위해서 언제 공격할 것인지 언제 후퇴할 것인지 이걸 합의하기 위해서 전령을 통해서 말을 타고 가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 전령을 통해서 장군들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 전령이 메시지 전달 중에 적의 포로가 되어서 메시지를 다른 장군한테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 둘째 전령이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답장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 시간에 공격하겠다는 답장을 가지고 오다가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찔한 거죠. 전령이 포로가 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적국에서 가짜 전령을 보내서 가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인 거죠. 이거죠. 우리 10시에 공격하자 라고 했는데 전령이 가짜 전령이 알겠다 10시에 공격하겠다 우리도 하겠다 하고 해놓고 자기들은 10시에 공격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답장을 보낸 그 장군은 자기는 10시에 보지 못한 거죠. 상태인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가짜 전령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거죠. 만약 가짜 메시지가 전달된 경우 답장을 받은 장군들은 이 메시지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장군들은 모두가 합의한 시간에 자신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적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걸 100% 장담할 수 있을 거라는 문제인 거죠. 만약 10시에 모든 부대가 적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저를 패배할 것이고 모든 장군들이 그 시간에 공격을 하면 저는 적국을 싸움에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잔틴 장군 문제는 합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 년간 미해결로 남겨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화 문제가 비잔틴 장군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했잖아요. 비잔틴 장군과 똑같은 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물론 비잔틴 장군 문제는 오프라인 문제이고 비트코인은 온라인 문제지만 문제는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합의해서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중앙화된 조직 없이 멀리 떨어진 장군들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바로 비트코인예요. 물론 온라인상에서 말하는 거죠. 위에서 설명한 부대들이 네트워크의 컴퓨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런 컴퓨터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블록체인은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 내용을 검증한 후에 온장에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지금 수도 없이 반복을 할 거예요. 다시 설명할 건데 이런 설명들을 무제한 반복할 거라는 거죠. 얘가 거래 내역을 어떤 거래 내역이 있잖아요. 어떤 합의할 내용들을 전파를 하는 거죠. 얘도 전파하고 얘도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고 전파하는 거죠. 어떤 거래 하나를 전파하는 거죠. 그 거래 하나를 각각 판단하는 거예요. 거래를 받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거래가 사기다. 사기. 얘는 뭐다? 아! 얘가 보냈는데 이 거래는 사기니까 얘가 보낸 이 내용을 폐기시켜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딱 받았는데 얘는 받아보니까 이거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얘는 아니다. 사기가 아니니까 다른 얘한테 이 거래 내용을 전파하는 거죠. 그럼 얘도 판단하는 거죠. 아! 내가 판단했을 때도 사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사기다. 라는 걸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다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3분의 2가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온장에 기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온장에 기록하는 거죠. 여기서 온장은 분산 온장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컴퓨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통신하면서 동일한 온장들을 공유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다 전파가 되죠. 근데 어쩌면 이 트랜잭션이 가짜라고 하면 전파를 안 해요. 근데 진짜라고 하면 트랜잭션 전파하는 경우 전파도 하죠. 그 다음에 온장이죠. 온장 같은 것도 아니 블록이죠. 블록도 누군가가 채굴을 하면 이것도 다 전파를 해야 돼요. 같은 작업들을 또 한다는 거죠. 분산 온장도 같다는 거죠. 즉, 어떤 컴퓨터가 자신의 온장에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면 새로운 내용은 수학에 의해 검증을 거쳐요. 각각 검증을 한다는 거죠. 모든 노드들이 다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검증을 거쳐요. 정당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면 나머지 온장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파되는 거고 모든 컴퓨터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온장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모든 노드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그 블록들은 폐기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비잔치인 장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는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누가 그 시스템을 발명했고 관리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관리할 거잖아요. 그리고 대중화계는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비밀로 붙일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모든 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화계에서 통제하지도 않고 있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된 것보다 비트코인을 더 믿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앙화된 조직의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패드잖아요. 미국 재무부하고 패드 FED 연준이잖아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는 길이 바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하드프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버겁거리는 것은 여기 비트코인 하드프크 역사가 있죠. 여기에 보면 비트코인이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있고 이번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캐시 진행이 또 둘로 양분화됐죠.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원래 비트코인은 블록 사이즈가 1메가예요. 근데 얘들은 8메가에서 32메가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는 또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을 해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블록 사이즈가 128메가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콘트랙트가 없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애들은 자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시켰어요. 스마트 콘트랙트도 주부놓고 이랬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빠르게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1메가라는 이 블록 사이즈하고 채굴 시간 10분 이건 변경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세그잇 하는 거 이건 변경했어요. 예스라고 이건 변경했어요. 단지 변경된 것은 세그잇 이거 하는 거 하나 변경됐고 나머지는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비트코인은 왜 채굴 시간 10분과 블록 사이즈 1메가를 고수하고 있을까요? 왜 뭐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들이 왜 이걸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공격하죠. 채굴 시간이 10분이고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메가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0분의 시간이 걸려요. 60분의 시간 블록이 6개 정도 쌓여야지만 6개 정도 쌓여야지만 그 거래가 완전하다고 판단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는 60분이 지나야지만 그게 거래가 체결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체결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을까? 왜 이걸 고치지 않을까? 빠르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 것이죠. 다음 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하고 비트코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금도 ETF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 거래하듯이 금을 거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을 사고 싶으면 쉽게 시스템에 들어가서 금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을 제가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계좌상으로 나는 얼만큼의 금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팔고 싶으면 즉시 팔 수 있어요. 그게 ETF죠. 그래서 금이 ETF가 반영되면서 천문학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싶으면 금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가 금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소유양의 10%를 세금으로 내면 금을 다시 실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하죠. 비트코인이 10분이고 느리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ETF가 출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그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요. 그리고 현금화시켜서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기들의 철학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물론 전기가 천문학적으로 들죠. 전기가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ETF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설명할게요. 이제 좀 어려운 설명이 들어갔는데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의 경우에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분산원장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막을 수 있지만 거래 기록이 유의변조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래 내용을 복사해서 유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즉 자신에게 없는 화폐를 자신에게 없는 화폐 금액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암호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설명이 제가 드릴 게 디지털 설명인데 어려운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디지털 설명은 B대칭키와 해시 암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유조되는 변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담겨있는 모든 거래 정보에는 디지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래 정보가 진본임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위에 보면 트랜잭션이 있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트랜잭션이 어떤 건지 아시죠? 트랜잭션 철수가 영희한테 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이체 이체 내역 하나가 트랜잭션이죠. 자 이 트랜잭션이 뒤에서 세명을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철수가 영희한테 이걸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 내용이 이 내용 자체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 이 데이터를 샤256이라는 해시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해시함수가 뭐냐면 얘를 해시함수를 통하면 어떻게 바뀌느냐면 샤256은 64바이트 정도로 만들어져요. 바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걸 길이가 동일한 길이가 동일한 크기의 어떤 문자들로 빼곡히 채워줘요. 여기서는 이렇게 채워줬다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해시로 샤256은 이렇게 해시값을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죠. 자 그리고 이걸 자신의 프라이비키 이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죠. 암호화를 시키면 시그네치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디지털 서명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서명 이 디지털 서명은 블록체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상에서 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이것만 알면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비키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이걸 암호화된 걸 풀 수 있는 퍼블릭키를 같이 넣어줘요. 퍼블릭키를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철수의 프라이비키는 철수만 들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프라이비키는 맞죠? 영희의 프라이비키는 자기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퍼블릭키가 더 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키가 하나 더 있어요. 키마다 퍼블릭키 이 퍼블릭키는 철수한테 줄 수 있고 철수의 퍼블릭키는 영희한테 이렇게 공개해도 돼요. 공개하지 말아야 될 건 프라이비키만 공개하지 않아야 돼요. 프라이비키만 내가 가지고 있는 키로 암호화를 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 암호화된 게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퍼블릭키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디지털 사이닝 데이터 디지털 서명이죠. 이걸 보내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초수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트콘을 보낼 때 이런 작업을 해요. 초수가 영희한테 비트콘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콘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작업을 해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고 이 바꾼 데이터를 프라이비스로 암호화시키고 이 암호화된 내용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퍼블릭키를 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내용하고 이 내용을 같이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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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통해서 이 값을 이 값을 만들었으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해시를 떴으니까 얘의 내용과 얘의 내용은 일치한다. 일치한다.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서명이 있잖아요. 이 디지털 서명을 압축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서명의 값을. 그러면 퍼블릭키로 압축을 풀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암호화시킨 거죠. 그러면 이 암호화된 걸 퍼블릭키로 암화로 풀었으니까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자기가 풀어본 이 내용이 같으면 뭐다? 동일한 사람이 보낸 거다. 그러니까 철수 철수가 보낸 게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모르는 알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영희는 철수가 보냈다는 걸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 더 영희는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철수한테 철수가 나한테 만 원을 줬는데 철수 계좌에 만 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만 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희는 블록체인을 다 뒤져요. 블록체인을 다 뒤져요. 철수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얼마큼 되는지 다 뒤져요. 다 뒤져 보니까 철수의 계좌에 만 오천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가 나한테 만 원 줬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만 원 오케이 만 원 받고 그다음에 철수 그러면 이제 만 원은 영희의 소유가 되는 거고 다시 나머지 5천 원을 철수가 다시 보내는 거죠. 자신한테 그러면 철수는 5천 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실제로 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걸 보낸 게 철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치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다 알아서 빽그란드에서 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트랜지액션 이변조가 어렵다는 거죠. 변조를 해서 나한테 만 원이 없어요. 1억이 없어요. 1억이 없는 돈을 나한테 영희한테 주는 거예요. 영희한테 줘요.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철수가 영희한테 1억을 줘요. 그리고 1억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받아요. 그럼 영희는 확인해야 될 게 철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수한테 1억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트코인은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검증할 수 있다고요. 1억이 있는지는 블록을 다 뒤지는 거예요. 철수라는 사람 1억을 가지고 있는지 없으면 이건 사기인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주면 되는 거예요. 1억 받고 자동차 주고 철수 계좌에서 1억을 까고 나한테 1억이라는 돈을 가져오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암호화를 통해서 이게 암호화거든요. 이 암호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비대칭키는 퍼블릭키하고 프라이빗키 두 개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프라이빗키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깔 때 메타바스크 깔 때 메타바스크에서 12개 시드 단어를 주잖아요. 그 단어를 잊어버리지면 안 된다. 그건 프라이빗키를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장이다. 12개의 단어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너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프라이빗키예요. 메타마스크는 1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12개를 넣어서 프라이빗키를 복원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프라이빗키를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메타마스크에 12단어를 내가 수첩에 적어놓고 있으면 다시 똑같은 프라이빗키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시드 단어를 잊으면 안 되고 남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파블릭키는 남한테 뺏겨도 상관없어요. 이건 남한테 줄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줄목적으로. 어떻게? 이거 줄 테니까 내가 프라이빗키로 내가 암호화한 것들을 내가 프라이빗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준 퍼블릭키를 통해서 이 암호화를 풀 수 있다면 내가 보낸 게 맞다. 철수가 나야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키하고 퍼블릭키를 통해서 내가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비대칭키예요. 이 비대칭키를 처음 구하는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이 DP하고 헬만이에요. 그래서 DP, 헬만 알고리즘이 이 비대칭키의 효시인 거죠. 자세한 것은 제 동영상 중에 보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영상 올려놨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거든. 그래서 안 봐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저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용기만 있다면. 잠시만 물 한 모금 한 마시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비대칭키 그다음에 비대칭키라고 부르고 또는 공개키라고도 부르거든요. 프라이빗은 숨기지만 퍼블릭은 공개하니까 공개키라고 불러요. 이 구절을 보죠. 옛날에는 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키가 키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철수가 영희한테 똑같이 만원을 주죠. 근데 철수가 프라이빗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암호화해서 만원을 보내줬어요. 그럼 영희는 프라이빗키가 없으니까 철수가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철수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영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키를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앞으로 프라이빗키 암호화를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너는 내 프라이빗키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내가 이제 만원 보냈어. 네가 이제 암호화 풀 수 있지? 같은 키니까 암호화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만원 나한테 보내준 게 맞구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영희는 이 프라이빗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수가 가지고 철수 계좌를 보니까 90만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영희는 같은 프라이빗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90만원을 자기한테 이체시켜버리는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기반이 됐던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칭키 이런 거 대칭키 암호 하나의 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비잔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76년에 DP하고 헬만이 이 비대칭키 개념을 만들면서 블록체인이 수학적으로 철수가 철수인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철수가 영희한테 프라이빗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영희한테는 퍼블릭키만 주는 거죠. 그러면 철수는 내가 철수야 라는 것을 영희한테 설득할 수 있었고 영희는 퍼블릭키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퍼블릭키를 통해서 철수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낼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수학적으로. 오로지 프라이빗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철수가 가지고 있는 잔액을 마음대로 남한테 이체시킬 수 있어요. 프라이빗키를 통해서는 절대로 철수가 가지고 있는 잔액을 이체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영희는 퍼블릭키를 가지고 있지만 철수가 가지고 있는 잔액에는 손도 못 돼요. 이게 개발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온라인상에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퍼블릭키 프라이빗키 프라이빗키는 나만 가지고 써야 되고 퍼블릭키를 남한테 주문으로써 그 퍼블릭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이 철수가 맞고 그리고 철수 계좌를 이 퍼블릭키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좌거든요. 이 비트코인 계좌를 통해서 철수의 실제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퍼블릭키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철수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퍼블릭키는 누구의 퍼블릭키는 주소죠. 비트코인 주소. 누구의? 철수의 비트코인 주소죠. 퍼블릭키를 줬으니까 그 주소 그 주소 값에 있는 철수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가 나한테 1BTC를 줬다면 검사에 보니까 철수한테는 1BTC가 맞다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체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다 찍으면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눠서 올릴게요.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이거 인기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찍을 거고 상당히 공의를 들여서 세세하게 다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더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난이도를 지켜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개의 파트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